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99기로 졸업하고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원석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성경봉독 하셨는데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 혹시 대구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천안에 있는 교회가 맞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2011년에 천안에 있는 풍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계란창고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높은 뜻 시아시대오 교회와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인 높은 뜻 시아스쿨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거나 설명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채풀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와야 하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서 교수님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제가 반가우신 거죠 초대해 주신 총장님과 또 이상욱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장신공동체의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TV에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장금?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명한 드라마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있고 또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대장금 방송시간이 기숙사에서 방별로 예배하고 침묵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이 TV가 있는 휴게실마다 꽉꽉 들어차서 그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보는 내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23일에 방송된 대장금 21회 50분 40초 장면을 보게 되면 은퇴를 앞둔 노상궁이 궁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뒤를 이어 수락관을 책임지게 될 후임상궁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상궁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번 들어와 본 궁이 너무 좋아서 양반 집안의 딸인 내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궁에 들어왔다 그러나 어릴 적 봤던 그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어 늘 사람들이 바글거렸지만 궁은 외로웠다 아마도 그 외로움에 지쳐 그렇게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게야 외로움에 지쳐 승은이라도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 아등바등 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부라도 얻어야겠으니 남에게 빌붙었을 테고 외로움에 지쳐 권력이라도 얻어야겠으니 권모술수라도 써야 했겠지 어엿비 여기거라 불쌍히 여겨 내가 내 원칙을 지키고 싶은 것만큼 사람들을 어엿비 여겨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단호함이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낯설게만 느껴질 게다 이 장면에서 휴게실 곳곳에서 아멘 주야 이런 깊은 탄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궁은 허상이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짙은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말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럴수록 부와 권력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그 대사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과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드라마 속 대사로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와 목회에 대한 허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허탄한 소문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수학 시간에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문제를 하나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학생들 앞에서 풀어주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당황을 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을 적용해보자 하면서 푸셨는데 또 못 푸셨습니다 칠판에 적힌 그 내용을 몇 번씩이나 지워가시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셨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고 선생님이 쩔쩔매셨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리자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친구에게 문제를 다시 가져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문제를 칠판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옮겨 적는 바람에 그 문제 자체가 아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생들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다들 매달렸던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허탈해하는데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문제에 매달리고 답을 주지 않는 허상에 매달려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몇 번만 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우리도 종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로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 찾아와서 우리를 매달리게 하지만 결과는 빈손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질주하게 만듭니다 우리 목회의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내 은사와 적성에 맞는 일을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의 본질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쓰고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또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되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며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느껴지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학교를 다닐 때가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좋은 동기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그러한 고민을 만날 때면 여기가 아니라면 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 자리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곳이 아니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훨씬 더 존중받을 수 있을 텐데 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는 단임 목사들은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자유스럽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나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나 단임 목회를 하는 지금이나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냐 왜 빨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느냐 왜 빨리 당신의 사역이 부응하지 않느냐 다른 교회를 좀 보아라 다른 목사들을 좀 보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나를 책망하고 우리의 내면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소리가 오히려 언제나 우리 귀에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여 또 다른 허상을 쫓으려는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또 어떤 존재 앞에 서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들리는 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 북한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가 얼마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한국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말년의 폭정을 돌이키지 않고 더욱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북한국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은 아예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여러 조각을 내어서 열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지만 뜻밖에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상을 세우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여로보암에게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정치적인 명분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나라와 백성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한 가지 남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러워하여 그로 인해 르호보암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자신은 버림받게 될까 봐 불안해하다가 우상을 만드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 두 지도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작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너그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자신의 원칙과 철학만을 강조하는 굳은 마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목양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까지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마치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분노와 냉소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마음으로 늘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흔들릴 때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가지 허상과 허턴한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설 수만 있었다면 그를 처음 불러주신 소명을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의 귀에 대해 대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열 집합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맡겨주셨을 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이슬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 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다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열 집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면 아마 유다 못지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 중에 참 재미있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교인들도 교회의 사정들이 어려워지고 목회가 참 힘들어진다는 것을 교인들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런 위로나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요즘 목회가 참 편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요즘 교회나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거짓말만 안 해도 목회가 되더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짓말만 안 해도 목회는 되고 교회는 잘 돌아갑디다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게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한 방 먹이는 건지 이게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믿었던 교회와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 목사님이 그냥 어느 날 서류 가지고 와서 여기 도장 찍으시라고 인감 찍으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목사님 믿고 도장 찍었다가 하나 있는 집 넘어가고 큰 빛까지 떠안으신 그러한 권사님이십니다 그 목사가 저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 권사님 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일찍 떠나보내보시고 아들 하나 어렵게 키우신 분인데 평생을 시장에서 옷을 수선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빛이잖아요 사실 내가 진 빛이 아닌데 평생 옷 수선하시면서 그 빛 다 갚아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요인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그 권사님 답이 아이고 목사님 저 하나님 없으면 진작 죽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떠납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 안에는 목사님 저 하나님 평생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평생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목사님 저 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두운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일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의 눈과 귀에 허탄한 것들이 어른거릴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제 스스로가 가족과 배를 버렸다고 정과 욕심마저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을 채우려는 마음과 허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부르셨던 그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들려주옵소서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방황하며 떠도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